지난 영상에서는 전산업의 매출액을 살펴봤죠. 72%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평균이 5.5%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율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5에서 10% 미만이 전체의 28%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전산업을 합친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 의약품 산업, 의약품 산업 구분해서 살펴봐야지 정확히 HLB가 속한 산업의 특허 요율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보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열티란 기술을 사용함으로 지불하는 대가라는 거죠. 그리고 로열티를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즉 어떤 요소가 로열티의 요율을 높이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 기술이 제품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죠. 그 자체가 없으면 생산 자체가 안되죠. 그리고 시간과 자본의 투자가 많을수록 로열티율, 기술료의 비중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의약품이죠. 일단 그래서 요약을 하면 중요도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시간과 자본이라는 그런 코스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가 로열티율, 기술료의 값이 매겨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이 특허를 추론하기까지 그동안의 코스트를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들어간 코스트가 많다면, 가치는 이거 이상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고 낮은 가격에 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합의라고 합니다. 누구와 합의냐면, 특허권자, 기술을 제공한 주체랑, 기술을 받아들여서 사업화한 주체 간의 합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특허법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로열티율에 대한 것은 따로 각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로 유리하게 협상을 하기 위해 근거들을 제시하죠. 근데 이게 상당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룰이 있다는데, 그냥 25%를 적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50년 전이니까 대략 1900년대 정도 되겠죠. 그때 로버트 골드샤이더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개발했는데요. 이론의 기본적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자본이라는 게 있고요.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과 자본이 합쳐져서 어떤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열티율은 결국에는 이 기술에 대한 코스트, 대가죠. 자본은 머니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본가가 기술을 사오는 거죠. 로열티, 권리를 사오고 로열티를 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비율로서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기술비율, 자본비율. 이게 몇 퍼센트일까? 라고 했을 때 로버트 골드샤이더가 25대 75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서 25%가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이 방법은 2011년까지 자주 언급이 되던 방법이라서 아직 10년도 별로 안 된 시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가장 간단한 심플한 웨이라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리면 기술이라는 것과 자본 간에 서로 프로덕트에 영향을 미치는데 각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을 때 25대 75 정도라고 본 거죠. 그래서 특허료로 이 정도로 줘라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25% 룰의 기본 가정은 뭐냐면 어떤 논거냐면 왜 자본이 75%냐? 이거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화하는 사람에게 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비중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술은 자본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내려오면은 산업 분야별로 로열티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나눈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매출액 기준이죠. 그러니까 로열티는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거의 이제 공식입니다. 이게 한 75% 정도인가? 그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이 비율로 하는 게. 잘못 말하면 75%는 아니지만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아무튼 어떤 자료를 보든 다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영업이 기준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걸로는 매출액을 계산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이게 평균으로 돼 있고 미디언 중앙값으로 돼 있고 맥스, 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디언이라고 하고요. 이건 에버리지라고 하고 그래서 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가를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죠. 평균이나 중앙값은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화학 보면은 평균 4.7이나 중앙값 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 거의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냥 하나로 하지? 왜 두 개를 했느냐? 그 바로 밑에 인터넷을 보면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평균이 12.3이고 중앙값이 9죠. 차이가 무려 3.3이나 납니다. 퍼센트죠. 이건 3%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3% 포인트가 이 정도는 만약 100억이라면은 3억이 더 들어오는 거고 1000억이면 30억이 더 들어오는 건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있을까? 그건 바로 그 뒤에 맥스랑 민 최고랑 최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최고 5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을 팔았다면 그 중에 500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로열티로 말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쭉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요율이 50%짜리가 너무 큰 게 있으니까 평균이 미디언값은 여기 있는데 평균은 여기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12.3으로 된 거죠. 미디언값 중앙 여기 50개 여기 50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앙값 미디언값이 있는데 평균이 50%짜리 때문에 쫙 끌려와서 12%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왜곡해서 볼 수 있겠죠. 중앙은 여기 있는데 실제로 다 12% 정도 받는구나. 왜냐면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끌려온 거거든요. 중앙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다 필요한 자료들이고 봐야 합니다. 끌려온 게 50% 때문에 그리고 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죠. 내려가보면 인터넷과 비슷한 게 뭐가 있죠. 미디어도 있습니다. 미디어도 차이가 있죠. 9랑 5.3이니까 이것도 최고가 50%짜리가 있어요. 그다음 최고의 50%짜리가 있는 거는 다 평균이나 중앙값 차이가 나겠네요. 이게 끌려오는 거니까 그러면 50% 넘는 거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우리의 오늘 주인공인 의료, 의학이 50%짜리가 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고요. 그래서 인터넷 그러니까 다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죠. 이런 것들이 로열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이것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의료, 건강, 제품이고 약이 적혀있을 거 보니까 이게 HLB가 속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평균값을 보면 7.3입니다. 그리고 중앙값을 보면 5.5 이전에 전 산업인 평균이 5.5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 값 센서는 또 전체가 아마 에버리지로 그때 계산한 건데 평균을 냈었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 봤던 것보다는 더 높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균을 낸 거죠. 이걸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전에 봤던 자료는 개별 기업마다 그 천 몇 개였거든요. 그 거래가 그거를 에버리지 낸 거고 그게 5.5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업별로 평균을 낸 걸 다시 평균을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5에서 10% 사이가 보통 로얄티가 있는 그런 자리들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 평균도 그렇고 중앙값도 거의 비슷한 때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의료의학 보면 7.3에서 5.5가 평균, 중앙값, 묘열티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최저가 0인 것도 있죠. 다른 데는 0.5까지는 챙겨주는 데도 있고 0.2 이렇게 있는데 최저가 엄청 낮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0에서 50까지 정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60까지 가는 거는 이제 없죠. 이거 다 원래 데이터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 5%에서 10% 그냥 한 7% 아니면 6% 정도 잡고 또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특허도 중요하지만은 기술 소유자의 협상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잘 주장을 해서 로열티를 높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재의 특허로 제대로 울타리를 쳐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쟁자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혜자죠. 그런 거 만들어놓는 것도 좋고 HLB는 협상력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허 관련한 문제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에 대해서 특허 요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